여러분 뭐 보고싶은 포즈 있으신가요? 하트! 작은 하트 큰 하트 중간 하트 다! 다 이거 다! 큰 하트! 대답이 없네 작은 하트! 다! 세 개 다!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딴 거 있어요? 꽃받침이야! 꽃받침! 정확합니다 하나 둘 셋 여기로 봐줘 뭘 해야 됩니까? 그런 분위기인가요? 네